국내 가요계에서는 메이저 연예 기획사 간의 치열한 경쟁이 늘 화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손태진의 미국 진출이다. JYP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 모두 그와 협력하고 싶어진다. 이번 공연은 손흥민의 재능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그의 성장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신의 아티스트 손태진이 미국 콘서트에 참석해 관객과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무대 위에서 최고의 가창력과 카리스마를 뽐내며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진영의 눈길을 끌었다. 박 씨는 공개적으로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으며 JYP가 앞으로도 손흥민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YG 엔터테인먼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손태진을 YG가 늘 추구하는 예술적 이미지의 일부로 꼬바 영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YG 양현석 대표는 손흥민이 회사의 예술적 길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손흥민을 자신의 팀에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태진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닌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는 깊은 발라드부터 신나는 노래까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연주했는데 모든 것이 훌륭하게 연주되었습니다. 현지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능과 전문성에 감탄을 표시했습니다. 이제 손태진의 커리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깊은 존경심을 표해왔던 JYP와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YG를 선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손 벌려 이번 결정은 손흥민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JYP와 YG의 인재전쟁은 금전적 경쟁이나 평판 경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경쟁이기도 하다. 결국 손태진의 선택이 무엇이든 이는 분명 음악계의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태진과 관련 회사들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며 팬들과 언론은 여전히 그의 미래와 그것이 가져올 파금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최종 결정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손태진은 오늘날 한국 음악 산업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글 끝까지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손태진과 한국 연예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